진짜 이 기미잡티 저 엄청 고민이었거든요. 깨순이었거든요.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을 그렇게 받아요. 0단계 앰플이라고 하셨죠. 기초 시작 전부터 바를 수 있는 그런 미백 앰플이거든요. 놀랍습니다. 오늘 꼭 한번 그 효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미고하라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안쪽으로 보시면 제형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스르륵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제가 손으로 쓱쓱쓱 정확히 반절만 롤링을 했어요. 그리고 앞쪽을 봅니다. 절반 딱 나눠서 어떠세요? 이쪽에 광을 한번 보세요. 반짝반짝반짝. 이쪽에 진짜 누가 내 얼굴에 열심히 광을 막 닦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? 피부 안에서 조명 켠 것 같아. 그러니까. 진짜 누가 여기서 내 얼굴에 연예인 반사판을 대주시지. 촥 반사판을 대주는 바로 그런 느낌? 그러면서 들러붙지 않아요. 정말 매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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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체. 끈적이지 않으면서 광이 촥 돌면서 내 기미를 먹어요. 잡티를 먹어요. 그러면서 예쁜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앰플이라는 거. 성분 좋죠? 발랐을 때 내 피부가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좋아지죠? 그러니까 써보시라는 거고요. 사계절 내내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왜? 우리가 피부관리 언제 해? 나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가고 있는데 오늘이에요. 왜 오늘? 오늘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니에요? 내 피부에 기미, 주운 게 잡티는 늘 늘어가고만 있어요. 그렇다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좋은 앰플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앰플이 바로 지금 보시는 미구하라 앰플입니다.